이번 시간은 UR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자인데요. 인터넷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죠. 페이지, 이미지, 동영상, 기타 등등의 바로 그런 각각의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일한 식별자가 바로 URL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무일한 식별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URL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제가 예제를 좀 준비했습니다. 예제의 구석구석을 쪼개서 살펴보면서 URL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.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. 이 부분은 스키마라고도 하고 그리고 프로토콜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인데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. 예, 통신이라는 것은 어떤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인데 그 주고받는 디지털 정보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정의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.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앞에 있는 HTTP라고 하는 것은 이 뒤쪽에 따라오는 URL, 이 URL이 주소에 해당되는 정보가 어떤 통신 규약에 따라서 주고받아져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HTTP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을 쓴다고 하면 HTTP를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HTTP 말고 다른 프로토콜은 FTP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URL을 적을 때 이 웹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HTTP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, 최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긴 했지만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앞에다가 HTTP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략하고 엔터를 딱 치면 앞에 HTTP가 적혀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웹페이지를, 그 뒤에 있는 그 자원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. 아무튼 HTTP는 통신 규약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말로는 도메인이라고도 하고요. 만약에 여기에 192, 168, 0.24 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IP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호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도메인,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도메인이 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주소체계인 IP가 올 수도 있는데 그 도메인이나 IP가 오는 위치를 호스트라고 해서 컴퓨터를 식별하는 이 식별자가 이 호스트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slash codingeverybody under by html under by tutorial slash url under by 72 slash example2.html 이라고 적혀있는 이 긴 부분은 urlpath라고 해서 이 앞쪽에 있는 codingeverybody.com이라고 하는 도메인 IP가 올 수도 있죠. 이 호스트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를 식별하는 것이라면 이 뒤쪽에 있는 이 urlpath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식별한 컴퓨터 우리 예제에서는 codingeverybody.com이 가리키는 컴퓨터죠. 그 컴퓨터 안에 위치하고 있는 리소스, 웹페이지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죠. 바로 그러한 이 자원들의 자원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 또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명을 지정하는 것이 urlpath라고 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물음표 모드는 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html에는 보통 이런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지 않는데 이 웹서버에 넘기는 추가적인 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드는 뷰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 물음표로 식별해서 물음표로 시작되는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codingeverybody.com이라는 호스트 즉 컴퓨터에 codingeverybody.html.tutorials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url.htsv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example2.html이란 파일에다가 모드는 뷰라고 하는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. 그럼 example2.html이란 이 파일은 이 모드라고 하는 정보를 식별할 수가 있어서 여기 있는 모드가 뷰라면 그 뷰에 해당되는 정보를 보여주고 모드라는 정보가 만약에 라이트나 애드나 또는 숫자일 수도 있죠. 1, 2, 3, 4, 5, 6, 7, 8, 9 그런 거라면 그것들에 해당되는 정보를 보여주든지 그것들에 해당되는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샵하고 북마크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. 여기 제가 오타를 냈는데요. 샵 북마크라고 적혀 있어야겠네요. 여기 있는 북마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웹페이지 즉 우리가 이 앞쪽에 있는 이 url 패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파일을 찾았고 그 파일에다가 어떠한 쿼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웹페이지에게 어떤 정보를 부가적으로 넘겼죠. 그럼 결과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페이지가 만들어질 건데 그 페이지 안에서 특정한 지점으로 사용자를 스크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때 이제 북마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 북마크에 해당되는 위치로 스크롤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제가 url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 code.wikipedia.org 즉 위키피디아라는 뜻이죠. 위키피디아의 html에 해당되는 이 html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주소입니다. 그 중에서 뒤에다가 샵하고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엔터를 착치면 여기 샵 뒤에 따라오는 것이 북마크가 돼서 이 위키피디아 상에 존재하는 html에 대한 정보에 이 샵 뒤에 따라오는 북마크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자동으로 스크롤이 되는 겁니다. 한번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. 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? 자 명명규칙이라는 부분으로 스크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스크롤이 여기서 시작되죠.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명명규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요소검사를 해보니까 자 여기에 id라고 적혀있는 이 엘리먼트 명명규칙이라는 텍스트죠. 거기에 .eb.a.85.eb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적혀있습니다. 바로 이 정보가 우리가 입력한 샵 뒤에 있는 이 정보에 해당되서 그 문서 안에 id값이 요 샵 뒤에 오는 북마크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로 사용자를 보낸다 라는 것이 이 북마크가 하는 역할입니다. 자 그래서 이 url을 보면 앞쪽에 있는 거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세부적인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은 도메인 ip가 와서 컴퓨터를 식별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path라고 해서 이 식별된 컴퓨터 상에 존재하는 디렉토리와 파일을 식별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파라미터는 그 파일에게 어떠한 정보를 보여줘서 그 파일이 그 정보에 따라서 차등된 다른 정보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. 자 그 다음에 샵하고 북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웹페이지 문서 안에서 특정한 지점으로 사용자를 바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샵 북마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http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이라서 http 뒤에 나타나는 이 정보가 식별하는 데이터를 어떤 통신규약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주고받을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앞쪽에 있는 http 스키마 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